으 프론트 어 소대 대 대저씨 잘생긴 이번판은 잘생김으로 민다 킹 다 아 그리고 저 이걸로 바꿨어요 공병지원 아무리 생각해도 공격팀 입장에서는 공병지원이 괜찮은 것 같애 아무리 생각해도 공격팀이 공격을 성공시키려면 단체로 공병지원 한 다음에 좀비처럼 달려드는 수 밖에 없어요 진짜로 마이크 그대로인데 마이크 그대로야 포맷 포맷하면서 세팅이 좀 바뀌었을 수 있는데 마이크 세팅이 우선 그대로입니다 아 오늘 달달하게 들린다고 야 드저씨 입에서 칭찬이 다 나올 정도로 마이크가 좋나보네요 지금 어머나 세상에 자 드저씨랑 4년 이상 하면서 처음 듣는 소리네 달달하다 요즘에 우리 와이프께서 좀 힘들게 하신다보네 드저씨 나한테 의지도 하고 말이야 뭐야 이게 왜 실패야 결혼하면 피곤하지 그래 슬슬 밀어야되는데 얘는 여기서 왜 딜을 안받고 계속 구경만 하지? 쟤네 저기 오른쪽 물방이네 제정신 아닌데? 잠깐만 이제 우리 캡을 해야될거 같애 시프트 잘 되죠? 뭔가 모두 충돌이 난겁니다 그러면은 시프트 안된다는 사람 시프트 잘생긴 킹타 나가신다 시프트 잘생긴 킹타 시프트 잘생긴 닫아 어 여기보고 있네 어이구 이씨 아 아주 좋고 딜이 돼 c 아 아 아 아 아 영장 서젠트 ER 간다 곱게 가자 아구 지원 병력이 도착했다 어아! 아이 쏘뽕 씨 소무아도 나쁘진 않은데 글쎄요 소무아는 바쁘진 않은데 애매한거 같애 소무아는 그 생각엔 그냥 지나가면 되네 어? 야 뭐야 탄 방금 뭐야 이거 탄이 어디로 지나가 그냥 중형 이 맵에서 괜찮은 탱크는 중형 헤비 아 중형 헤비래 뭔소리야 중형 클립 아니면은 그 그냥 기동 좀 되는 경전 중형 아니면 주포가 진짜 끝내주는 애들 이런 애들이 좀 나은거 같은데 여기로 가죠? T3에 침소 아니냐 저거? 물 다운하고 있네 저기서 우리 킹타의 명중률 우리 킹타의 명중률 와 진짜 진짜 명중률 자체는 킹타를 따라올 탱크가 없는거 같긴 해요 아 이동했네 아군 침수했어 결국 아니 미친놈 아니냐 저거? 침수했어 아니 잠기면 나와야될거 아냐 씨발 와 근데 진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맵이 넓고 교정거리가 기니까 킹타 한번 타볼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편한데? 어허 어 매우 편안해요 저 지금 어 편안 로루보다는 그래도 빠르니까 로루는 너무 느린감이 있었거든 어제 타봤는데 그니까 킹타 8탑방에서 좋잖아 그래도 뒤에 뭐가 오는데? 죽었고 죽었고 여기서 날아오겠다 이제 아이씨 여기서 이제 아이씨 죽으면 어떡하냐 거기서 어 케바나 더 들어와 야아 어디가 케바나 더 들어와 아 얘 죽겠는데? 안죽나? 못할 수 있나? 오케이 오케이 어 Tennessee ont 카톡 어 아 아 아 아 아 기그너러시스 화척 아우스케시할듯 타깅 폴더시르르판사롱 여러분 방금 전에 뭐 화면 나가고 그러지 않았죠? 방송 괜찮아요 지금 나가는거? 나 암드 당할 뻔했는데 방금 화면에 나갔었어 방금 전에 화면에 나갔어요 암드 제 송출룡 컴퓨터 화면에 나갔었는데 여러분 보는거 괜찮죠? 어이 그래요? 어이씨 암드 당한줄 나군 지원 병력이 도착했다 주요 군사시설에 접근했다 격부하라 진급을 축하하 아 뭐야 야 명중이 너무 좋아서 이게 저기에 쳐맞네 아이씨 잘하면 죽겠는데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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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탈은 끝났으니까 우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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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로 할게요 중형이나 전선모드 프레임 많이 떨어져요 맞아요 처벌 전常 모드 프레임 많이 떨어져요 맞아요 시간 널널한거 아니야 голос 이 정도면은 시간 별로 없는거야 지금 아니야 프레임 드랍이 없을리가 없어 너 이리와봐 이 자리도 나름 요충지에요 지금 이 자리에 이거 왜 안보이지? 이 자리도 나름 아이씨 아 디펜더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환장을 탱크네 진짜로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 아이 큰일났다 이거 아니 얘들이 왜 다 여깄냐 아 나 진짜 또 똥쟁이 새끼들 다 만났네 팀에 아 푸쉬를 못하지 계속 뭐여있어 저 수리하는데서 왜 이러는거야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이거 아니 이제 소령이 달린다고? 내가 이제 첫 소령이야 아니 여기서 왜 다 뭐여여 여기서 이 새끼들이고 왜 다 여기 모여있냐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 모드는 팀플레이를 요구하는 게임인데 아시아의 이 아시아 미개인들한테는 굉장히 과분한 모드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과민이 애하임 고 앉아 고따라 소대할래 이거 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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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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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곧따라 소대할래 이거? 씨부레 내 한몸 희생을 해야되는데 어우 내 한몸 희생해서 전방에 있는 적병력들을 후방으로 다 빼겠다 너무 많네요 잠깐만 뚫고 나가야되는데 아유 죽겠는데 아와 빵샤먼 개잘숨 에임 이상한데 근데? 아니에요 짜증난다 짜증나 조항이나 밀자 지루 아 그리고 그 젤리 도착했어요 하리보 젤리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내륙 4번 군사시설 접근 완료 어 열받아가지고 하리브 먹어야 되겠어 오원 군사시설 접근 완료 오자마자 라인 열리죠 5번 군사시설을 적파했다 야 5번 잘 미네? 야 4번도 때리고 있네? 야 뭐야 오른쪽 애들이 에이스야? 4번만 밀어라 이 판 잘하면 공격팀이 이기는 첫 게임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면은 5번을 밀었으면 4번 밀기가 편해요 그러면은 중앙만 여기만 먹어주면 바로 3번 노릴 수 있거든요 아임 제네럴 레인보우 노 이어 나 슈퍼 유니컴 어세신 나 제네럴 시간이 많이 남은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3번으로 가도 되고 4번으로 가도 되고 위기지를 점령했다 공습지원이 호구했다 진급을 축하한다 아 아 아 씨발 새끼들 왜 안빠지고 여기서 이즈럴을 떨고 있냐? 아 핑틴다 그리고 이거는 공격팀 이길 것 같아요 아 나 수리해야되는데 근데 수리할때가 없네 적본진에 있는 수리셋 수리 저거를 활용을 해보자 할수있으면 적본진으로 간다 어 쉣 아 지나가 삼사야 못본척 해줄게 니들 방어하러 가야되잖아 그냥 가라 내 통수 통수시전 나 폭격맞았어? 뭐야 나 폭격맞아 지금 잠깐만 4400 빠른거 갑니다 무조건 이거는 아니다 1번도 날거같애 여기서 이렇게 대각으로 올라가자 이게 제일 좋아보여 전투준비 완료 지금 얘네가 병력들이 4번에 쏠려있어요 3번 4번에 그니까 1,2번으로 빠르게 넘어가는거에요 이러면은 예 쟤네들이 내가 볼때는 타이밍을 타이밍을 못잡을거같애 어 달리면 될거같습니다 1,2번으로 그니까 4번이랑 3번에서 시간 끌어주고 메인은 1번이랑 2번이야 어 이렇게 해야될거같애요 이리와봐 이리와봐 수리하러 가나보네 근데 한번 쭉 물려도 방어가 답이 없는건 아닌데 아군이 굉장히 오른쪽 라인을 아군이 확 밀어버려가지고 봐봐 4번 5번 먹어버렸잖아 이러면은 하나 남았어요 1번 1번이 제일 쉽겠는데? 한번 죽어보자 얘도없어요 아 얘 핑 뭐야 이거 이 녀석이 먼저 쏘니까 옆으로 비벼도 되고 내가 먼저 쏘네 조사버려 조사버려 아 아 유데스가 왜 여기있어 이씨 아 하우 업셋 야 1분 40초 빨리 부셔 어으 뭐야 프레임 뭐야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드디어 공격팀 이기나요? 공격팀 드디어 이기나? 이겼다. 와 공격이 첫 승리야. 공격 첫 승리. 이걸 1분. 와 이정도로 해줘야지 공격이 이길 수 있다고? 채권 15개뿐이 안전해. 소수 정의. 와... 아니 아군의 장군이 몇명이야? 이거봐요. 공격에 대장이 5명쯤 나와야 이겨. 채권 너프 됐어요. 공격에 대장 5이고 방어에 대장 2인데 1분 남기고 이긴거에요. 공격에 대장 5이고 방어에 2분이 안나왔는데 1분 남기고 이겼어. 공격에 대장 2분 남기고 이겨. 야 이건 진짜... 소수 정의. 아까처럼 똑같이? 아니 나 점령지 쪽으로 바로 달리거든 아까 C죠? A잖아 A 아 우린 A로 나와? 그니까 쟤네가 A지업 방어할 때 어디로 오냐면은 오른쪽에 3길 하나 있잖아 언덕길 절로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 그니까 너랑 D저씨는 점령지로 바로 가고 나는 여기 올라가서 제가 카누에 대해 밀어낼게 한 이쪽일걸? A 점령지 기준으로 왼쪽 아래? 이쪽 이거 왠지 지는 딜달치고 우리는 사디로 보냈는데 야 뽑기가 저격해 주는 것보단 내가 저격하는게 낫잖아 당연하지 아 이거 옵션 좀 낮춰놓고 해야겠다 이거 할 때 옵션 좀 줄여라 그림자랑 광원 끄면 돼 그림자랑 광원 시프트가 안먹지 야 그래 아까도 누가 시프트 안먹는다는 사람이 있었더라 시프트 안먹힌다 지금 나 순정인데 그니까 이게 모드 문제가 아니네 아까전에 누가 내 모드 팩 쓰고 시프트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안되는거에요 여러분들 버그네요 안되는데 나도 돼 근데 우리 우리 빠르게 돌격을 하자고 그니까 꽁밤이 니가 M 눌러보면 알겠지만 1,2,3,4,5 있잖아 여기 여기다 여기 우리가 왼쪽 라인 밀면은 1,2를 부술 수 있고 오른쪽을 밀면은 4,5를 부술 수 있는거야 음 오케이 응 야 측면에 유데스 있네 유데스? 우데스 저건 잡을 수 있다 유데스 쪽 보고 캡이나 해라 그냥 센츄리온이 나스와 어 내가 그거 밑 채우러 갈게 괜찮아 이거 우데스부터 잡아라 그래 됐다 내 뒤쪽에 있어라 내 뒤쪽에 센츄리온 채워줄게 있어봐 이렇게 가리 가로로 내하고 몸 일자로 내하고 몸 일자로 내하고 몸 일자로 자르포 있다에 어 야 밀지마라 사람 죽는데 이거 나 엉덩이 다 보여 이렇게 아 그러면 조금 더 나갈게 아냐아냐 요렇게 여기서 여기 역팀 역팀 죽을지 못 들어오게 간납원 가격 나오고 아니 각 나오고 야 공병 2명이니까 점령 금방 안해 점령 속도 봐라 야 점령 속도 봐 공병 2명이랑 야 간납원은 속도 야 바로 바로 직진한다 아 바로 밀어 야 공병 2명 오지네 야 꿀지 조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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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수리 받고 들어갈게 가는 길에 나도 아니 사비 딱자 이거 그냥 수리 쪽으로 올라가 수리 쪽으로 백미디아 파운스 백미디아 아아 와 이 진짜 병중이야 디딜 주워 야 공병이 답이다 공격팀은 역시나 밀어버리면 되거든 흠흠 흠흠 티사미는 무시 오른쪽에 있는 티사미는 내가 알아 처리할게 수리 공병이 금방 된다 공병이 답이다 공병이다 공병이 답이다 직진한 뒷까지 전진한다 뒷까지 왼쪽으로 갈 거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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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자리잡기 전에 밀어버려 그냥 자리 벌써 잡았다 해야 돼 아니 아직 아직 부활 안한 애들 많다 뒤에 쓰레기들 빨리 미루고 올라오라 그래 저거 도착해 공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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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우측에 포탄 날라온다 343 아 자주포 아까부터 계속 낯소네 이거 정신 모듭니다 작전시간 추가 B도 점령했고 C가 문제네 그 물가 타고 가 물가 타고 야 측면에서 자꾸 쏘는데 3차 3 3차 3 4400도 쏘네 야 55한테 관통당했어 나 아우 진짜 55를 타네 여기서 가고있다 일단 점령지 쪽으로 달릴게 야 55가 노래도 여기서 애들 좀 걷어낼게 여기서 좀 나 홀다운 해야되겠는데 아 여기 T3에도 있네 이런씨 간다 전진한다 점령할게 마무리 전화주 아 자주야 좀 수리를 해야되는데 잘 되가니? 아 이 센추는 뭐냐 저쪽에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이 한 3대 이상 많아 4대 야 밀어버려 빨리 들으시 뒤에 뒤에 전진 파일럿 봐줄테니까 들으시 캡으로 들어가 들어가고 있어 다 날아온다 나한테 방향좀 또 공병을 이용해서 캡을 밟아라 기다려봐 간다 아 씨앗 자주 아 스콜지 씨발 파일럿 봐 파일럿 나 이제 중형으로 바꾼 다 죽는다 빨리 점령지 들어와라 아 나 경전 가야겠다 잠깐만 T3이 들어온다 T3이 니네도 죽으면은 중형이나 경전으로 바로 바꿔 공병아 좀 멀찍하게 떨어져있자 공습 공습 야 다 죽는다 중형이나 그걸 바꿔 오케이 중형이 낫겠다 좀 전투력 되는 중형 지금 뭐 뒤로 그대로 간다 어 바로 가야돼 스콜지 이 개새끼 죽이러 가 헤드온 해 헤드온 오케이 폭격 떨어진다 이 씨발 누가 폭격을 쏘냐 와 가펜더 씨발 살아남네 그거를 가펜더가 짱인거 같아 디펜더를 타야되겠는데 근데 아마 빵킨타가 빨리빨리 쏠 수 있어서 빵킨타가 포가 좋잖아 좋아 중이 됐다 D는 먹었고 너로 쫌쫌 밀고 가잉? 어 우측 언덕 먹어야 한다 여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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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기로 가고 있다 나는 좌측 언덕 먹으러 간다 캡하고 나 수리하다가 뒤질거 같은데 천천히 전진해 딜하면서 야 C는 아예 버렸네 아군 아 C 버려 버려 쭈쭈 밀자 나 수리해야된다 페르디 치워줄게 예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 핑 터져가지고 서버가 엉망입니다 이번에 우리 소대 죽으면 C로 가서 점령을 해야되겠니 그래야 C가 늘리지 수리해라 자전포 이 개새끼 자전포 이 개새끼 이 와중에 자주 타는 새끼들 조사전포 안 새끼들이냐 이거 변태새끼들 변태새끼들 좋아 밀어 시간 다 됐다 두 분 아까보단 좀 수월하구만 어 수월하다 가자 가자 어? 수리 중 레인리스 지원해줘야 되겠다 나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네 애들이 측면에 416 잡아야 돼 416 416쪽으로 달려라 416쪽으로 아 416쪽으로 달리고 내가 후방 침투해서 애들이 빼볼게 좀 뒤쪽으로 야 왜 S1이 헤비탱크 모양으로 돼있냐고 416 나 쏜다 가고있다 가고있죠 좋아 포 때리는 중 포탑 때리는 중 접근 완료 아 연막 장전 완료 아 연막 장전 완료 피사미가 내 엉덩이를 쳤쓰고 한정도 핸들 안 쓰고 416 나 쏜다 야 프리들이 박는 중이야 빨리 와줘 빨리 밀어 애들 나한테 온다 다 이거 지금 파일럿 416 끊어라 해 416 야 파일럿 나한테 온다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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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온다 파일럿 시X 존나 뛰어온다 이새끼 얄키리 온다 이거 파일럿 그래도 한방에 좀 끊겨라 이 그리야 저건 잡을 수 있겠지 파일럿 지원 가는 중 살려줘 가는 중 가는 중 어딜 가나 떡볶이들이 아 씨발 그냥 이탈해라 죽을거 같으면 살아있어야 된다 가버려 안돼 어 살았나? 어 우선 살았다 우선은 살았고 우선은 살았고 우선은 살았고 오공백 뭐죠? 야 디펜더 이쪽으로 와봐 두저씨 내 쪽으로 와서 여기서 역디 잡고 딜박어 수리하고 올까? 우선 여기 있어봐 수리하고 와 수리하고 와 아 이게 너무 많은데? 잠깐만 차선 나눠야겠다 지원 지원 어 역디 잡고 딜박어 여기서 아 우대 서있어가 역티가 안된다 흠흠흠 어떻게 지나가야된담 잠깐만 여기서 일단 버틸게 딜은 안될거 같다 어떤 유비가 포탑한테 공습쓰냐 딜 안들어가는데 저거 아니면은 포탑에 해동 걸어버리던가 포탑을 그냥 딜을 하자 그게 제일 낫겠다 어 포탑 딜을 해버려라 그냥 아 포탑 포탑을 딜을 하자 포탑을 북해버려야돼 위기질을 점령했다 작전시간 추가 포탑 때려도돼 저거? 1? 써져있는거? 측면 때려있네 측면 안뚫려 정면은 측면이랑 엉덩이 아씨 이말 존나 많네 나 뒤지겠다 이거 오우 정찰 넣어줄게 아 불이야 어 아하 아파 내가 경전타고 F 둘자 F 내가 탈게 내가 F 되겠나 F 경전타면 될거같아 날 믿어라 둘이 가라 그러면은 얘네 지금 1번에 다 몰려왔네 어 간다 간다 점령기 바로 달린다 야 이거 위로에서 가자 위로에서 또또엠님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 첫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 100비트가 첫 후원이라니 슬프구만 우리 공병 없어서 점령하는데 시간 좀 걸린다 나 연막이야 연막 준비 안되있잖아 나 리젠 됐는데 어 110초 걸렸다 이거 앞쪽에 저거 저거 잡자 저거 일로와 일로 저거 잡자 체코 잡수 나나 맞으면서 한발 어 한발 두발 세발 나한테 싼 체코 잡자 야 딜박어 2번 딜박는 중 충각해도 돼 엘티비는 대 마무리 얘가 어딜 때려야 할지 모르네 야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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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연막 됐냐 50초 쟤 못돌아왔죠 바로 5번 달리자 5번 오케이 수리하고 바로 5번 달리자 저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5번 오른쪽 측면으로 들어가서 아 요렇게 돌아줄게 요렇게 지하점 지어줘 2번 부술 수 있겠다 아이씨 아잇 그대로 올라와서 5번 부셔 5번 부수러 간다 어 군사시설 폭격으로 안 뚫려요 경전차는 스킬 3개까지 됩니다 자 연막 완료 연막 처음에 니가 뿌리고 포탑 옆에 붙어서 딜해라 그 다음에 내가 전투준비 또 연막 뿌릴게 이 판은 이기겠다 어 야 드저씨 곧 대장 달겠네 아니 나 소령 지금 한 30%인데 쟨도면 될걸? 나도 지 포탑만 백도워 해가지고 계급이 안 올라간다 그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야 저거 뭐냐 3번 군사시설 접근 완료 1번 꼬라박으로 갑니다 연막 뿌려라 아 구축 너무 많다 구축 들어간다 연막 뿌려줘? 아니 왜 저기서 날 쏘고있냐 18놈들이 연막 뿌려놨어 어 연막 나도 뿌려 내 목숨 백도우를 위해 간다 나도 종량하러 간다 1번 부숨 백도우로 부숨 간다아 가자 야 이거 킹초지님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쪽 보고있어 프로젝트 쪽 보고있어 배로 어어어 어어 어어 뒤겼어 뒤겼어 사비 뭐야 아 피자요? 아이고 킹초지님 감사합니다 쟤 또 피자 좋아하는거 어떻게 알고 아이고 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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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나 포격 쓸게 쟤한테 티사미 열받은거 같은데 포격 썼다 티사미한테 간다아 이겼나? 이겼나? 이겼다 이겼나 이겼다 와아 크으으으으 완벽한 승리다 경전차를 기동전을 써야되겠구만 초반에 좀 민 다음에 요거 괜찮네 야 초반에 공병 들고 중전차를 밀어버려야되네 그냥 어 좀 빨리 점령을 하고 백도우킹 음 오오 뭘 잡고 있다 내가 2등이네 겨우치 그니까 애들이 아직 자리 잡기 전이니까 대왕하게 건들거든 이게 계급이야? 별 모양이? 어 계급이 높을수록 경험치를 많이 줘 물자 그거 하고 오와라 또 랭크업 했을걸 오랫동안